상도 형이 막내가 되고요. 서운이가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방송TV! 왜 네가 앞에다 있냐? 왜 편했어요? 잠깐 꺼주세요. 너 비실비실 거리지 마. 왜 나란 벌칙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 자식. 여기 빠른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나 전기 삼는 게 낫다. 이거, 냉동이 여기 있거든요. 고고고고, 여기 상의 박수. 골라요. 치명, 현재 치명. 자, 없습니다. 나가! 아, 좋았어.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주호신데 진짜 연기인 맞아. 남자의 인생에는 딱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당신에게 찾아온 세 번째 기회 미스터트롯3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미스터트롯3 자, 우린 선수! 렛고! 세상을 꺾고 이집을 트로트에 이어질 등 방송을 벗어나 시청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갑니다. 가슴을 눌린 노래와 방송에서 보여준 화해한 무대들뿐만 아니라 최고 실력자들의 개인적인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스크3 전국투어 공수사트 지금 시작합니다.